자, 오늘은 서울이 또 영입을 하였습니다. 서울이 가브리엘과 지동원에 이어 소비앙미디피더인 캐프만의 영속을 당해서 제가 들려왔습니다. 제가 이걸 어제 발표됐는데 오늘이 안 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코드 출신의 소비앙미디피더인 캐프만이 영속을 했고요. 계약기간은 1년 반입니다. 2022년 말까지입니다. 아 말까지래. 여름 이적 시장까지 완전 이적을 했고요. 캐프만이 과연 서울의 수비를 잘해줬지 어, 궁금하네요. 서울이 반등하시겠지? 궁금한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7시 round 4시 5시 4시